춤백의 오늘 자랑이 연세 드레스 펜프가 맞으신데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 저희 중앙에 검정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고요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멋진 보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AMC 마이크로 받아주시고요 기현씨는 제 마이크로 쓰셔도 됩니다 우리 몸부매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분들을 저는 골드리스트 해마다 뵈가지고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별로 반가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의상이 약간 맞힌 것 같은데 약간 몬스타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쵸 깜짝 놀랐네요 화면 보고서도 오늘 어떤 무대를 준비하고 계실까 몬스타엑스 여러분 하면 퍼포먼스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일단 오늘 또 열정적인 모습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민혁이의 소울 퍼포먼스 여기도 한눈이 계시네요 이번엔 민혁씨인가요 몬스타엑스는 네 그리고 또 멤버 저랑 형원이의 퍼포먼스도 있고요 새로운 모습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몬스타엑스 글로벌 대세라는 수식어가 정말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해외에서도 정말 많은 밴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요 2020년에도 끝까지 건강하게 활동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멤버들끼리 덕담 몬스타엑스를 응원하는 한마디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뭐 일단은 새해 시작을 일간스포츠에서 주최하는 골든디스크에서 멤버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참균이와 기현이 모두 멤버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게 최고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게 또 곧 몬베베 여러분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몬베베 여러분께 인사 새해 인사 한마디 해주시고요 무대 준비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몬베베 여러분 새해 많이 받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참 많은 멤버들의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서 그런 것이니 너무 많은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대로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일간스포츠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현씨 아직 한마디 못 하셨으니까 아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 어디 보고만 네 몬베베 사랑해요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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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무대도 정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싸움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턱이 있어서 네 지금까지 모두 택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세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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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